질물일수도 있는데 동굴은 어디있습니까? 아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다혜연이? 어? 나 전화좀 와 어 알았어 짜져있을게 아 저쪽인가? 저기 집라인 이뻐? 냄새가 좋은데? 향이 좋다고? 응 무슨향? 체리향 이거 이거 진짜 좋아 나도 독해 너무 독해 이런거 싫어해? 그 방향제 막 이런거 있네 너무 독해 자기 그 있네 화장 있네 응 오늘 좀 약간 그 화사 그 화장이네 약간 좀 진하다 눈이 어? 그런 느낌인데? 아니 너가 화사 완전 걸크러쉬라고 말한걸 들은 다음에 그 메이크업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걸크러쉬인데 아니 그 거울로 막 발라도 돼? 발라도 된다고 하면서 왜 옆은 왜 둘러보는거 옆은 왜 둘러보는거 옆은 왜 둘러보는거냐고 눈치고 따라오세요 넵 일로 일로 하는거 아니? 으흥 와 저기 보세요 엄청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 아까 비용 얼마나 그렸지 1인당? 2만 8천원 1인당 2만 8천원 자기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당연히 안전장치 타워하는건데 오우 안 무섭게 와 근데 대박 길어?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대박 저기 오면 저기 오면 저기까지 가야돼 낮은거 봤나? 아 낮은게 있고 몇평도 되는게 있어? 아니 저 낮은게 아니라 저거 아 숨차 저거 타고 와가지고 올 땐 다시 저기로 와야되니까 오는거 아니? 어 그니깐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응 일로 가야되 일로 어 그렇지 자 이제 카페를 찾아야되는데 카펜 어딘? 아 저기지 어 천재다 천재 하하 지도를 보자 천잰데? 보자 보자 어 뭔가 사람들이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 너 오늘따라 왜이렇게 똑똑하냐? 촬영중이라고 너무 똑똑한거 아디? 응 지도 봐봐 어 어 인터뷰해 여쭤본거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? 맞아요 네? 맞아요 아 근데 너 노트북 챙겨가야되지 않아? 저기서 볼까? 아 아 나는 너 카페가서 본다는줄 알아? 아 나는 그 카페가서 본다는줄 알아 아아 그렇구나 오 동굴인데 좀 동굴같아 보여 동굴같아 보여 오 오 음? 커피 맞아? 카페 카페 동굴 이네? 오 시원한 바람 분다 이거 뭐지? 커피 냄새 나는거 같으니까 보니까 카페 맞는거 같은데? 아 짠? 응 네? 오 여기 이렇게 어두워 여기 아닌가? 여기 맞는거 같아 아 나 먼저 하라고? 아니 같이 갔다고 아 그때 도주사건때문에 하 싸 보려구요 아 아 난 또 왜 어떻게 놔두고 나를 방패로 삼는줄 알았지 아 여기 카페 맞네 왜? 저기 써져있잖아 좀 미소한 카페가 해 동굴 카페라고 근데 여기 조심해야겠다 잠깐만 저기있다 카페 펴고있어? 응 아니 내프레쉬가 이게 뭐야 응? 왜 이렇게 여기저기 물어봐 아 앉아서 못먹네 아 진짜? 페이크아웃만 하고 가는곳인데 아 여기 불 끊어놨구나 아 여기 불 끊어놨구나 우와 그럼 여기 두군데 가야되지 카페를 아니면 아예 장소를? 카페 아 카페 앉아서 해야되니깐 응 카페 위에 앉아서 카페 아 근데 얘는 왜 막 막 꺼졌다 켜졌다 하면 빛 위에 앉는 데 있는거 아니야? 위에? 저기 저기 뭐라고 써져있다 한번 봐보자 이런데도 관광객들 좀 오는게 되게 근데 이거 뭐를 형성화한거지? 웰게임 소연아 참 무시하구나 응 정말 너는 그 매스컴에 완전 세뇌당한거 같아 응? 이게 어떻게봐서 아 물론 외계인일수도 있지 그건 정말 대중 대중적인 답변이잖아 근데 나 키 커가지고 요즘 구워해요 크랑 너무 크게 가네? 난 안 구워도 되는데 하하하 저 귤 먹으면 안돼? 응 주인 없는거 아니? 주인 있는거잖아 주인 있는거? 아 다시 PPL 다시한번 귤은 반결당귤 하하하 PPL 감사 아 아 이거 지금 동굴인데 이거 뚜껑을 덮은건가? 아니면 그냥 이런 공간을 근데 이런 공간을 사람이 만들진 않았을거 아니야 이렇게도 천장만 천장만 씌운거 같지 않아? 응 천장을 왜 씌었지? 더우니까 씌운거 아니? 무너질까봐 아니 이거는 지금 마이크는 무거워가지고 나 중고사 남았지? 아니에요 아 더워 우리 분명 잘까? 벌써 못들어 하하하 야 여기 뭐 더 있는데? 표시팜 보니까 여기 더 보자 더 있는거 같아 하하하 카트도로 아 이거 오바 같은데 이거 봤지 어 으윽 여기 물 마시는거 뭐있는거 저기야 저기까지만 한번 가볼래? 아 쟤라도 오 내 손 잡아주는 거? 고마워 아까 저기 그 우리 나갔던데 안녕하세요 또 왔는데요 동굴도 찾고 재밌었습니다 그 이거 LAF가 뭔가요? 나이틀아티스티벌이어가지고 도밀마씨 그리고 이거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까? 여기 LA栗하고 외국인분 오셔가지고 아 그 뭐 페스티벌입니까? 아이고 아 아 이거 밤에 와야 된다 이거네요 밤에도 여기가 하죠 낮에는 이제 중간에다가 졸업하고 밤에는 이렇게 바뀌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 저희들 앞으로만 신으시면 영상이 나와요. 아... 네. 네? 소개장님이 있으니까 아 네. 우와! 고맙습니다! 소식 제목 이거 하신 분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. 아 진짜요? 입장보다 좀 비싸요. 아 고맙습니다. 3장 드릴게요. 3장 시키나요? 네. 2장 시키나요? 2장 시키나요? 3장 시키나요? 3장 시키나요?